국민 최초로 치킨 전문 배우로 불리는 배우 유승용 씨입니다. 우리가 액션 전문 별로 배운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치킨 전문 배우는 들었는데 유승용 씨는 왜 치킨 전문 배우가 된 겁니까? 치킨 역할을 해서는 아니고요. 유승용 씨가 맡았었던 작품들이 유난히 정말 유난히 치킨과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치킨 4부작으로 불리고 있는 이 작품들을 제가 한번 쭉 읊어드릴게요. 일단 영화 염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극한 직업이 있고요. 그리고 드라마 무빙까지. 일단 이 세 작품에서는 치킨과 깊은 인연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류승용이 출연하면 그리고 치킨과 함께 출연하면 이 작품 무조건 대박이 난다라고 공식을 쓰게 된 이 대망의 4부작. 이번에 올해 공개될 드라마 닭강정. 이 제목도 닭강정이죠. 이 닭강정까지 무려 네 번째 치킨과 끈끈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류승용 씨와 치킨의 인연이 흥미로운데 이 정도면 전생을 좀 의심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류승용 씨와 닭의 전생의 관계까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지난해 부산 영화제에서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치킨과 이렇게 깊은 영향을 닭 중에서도 치킨과 갖게 된 것 같냐 했더니 무빙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무빙 제작진도 그 전 최 기자가 얘기한 극한 직업이 잘 되다 보니까 혹시 이제 같은 직업으로 하면 이렇게 흥행이 좀 잘 될까? 극한 직업처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본인은 또 그러나 다 현실적으로 따져봤대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은퇴하시거나 이렇게 됐을 때 좀 치킨집을 개업하시잖아요. 현실적으로 말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률적으로 없는 일이 아니라 본인이 또 한 번 이 치킨튀기는 그 치킨집 사장님 직업을 받아들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 호까지 생겼어요. 조류 류승용 선수. 그리고 별명도 있습니다. 조류계 아이돌. 제가 설경구 씨 지천명 아이돌은 들어봤는데 조류계 아이돌입니다. 조류 류승용 선수. 괜찮다. 어울려죠. 어울려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이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류승용 씨와 치킨의 이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의 시작. 바로 언급해드린 것처럼 영화 염력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영화 염력에서 류승용 씨는 딸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서빙을 한 아빠 역할이었어요. 본격적으로 치킨과 손을 딱 잡기 시작한 건데 영화 염력은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가장에게 갑자기 초능력이 생기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이죠. 극중 류승용 씨 이 염력을 사용해서 맥주를 서빙하는 장면 이런 장면 등이 굉장히 내리에 남는 명장면으로 또 남아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치킨 4부작 중에 두 번째 작품이죠. 극한직업. 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뗄려야 뗄 수가 없는데요. 이 해체 위기에 경찰 마약반이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치킨집 사장님으로 위장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치킨집이 너무나 대박이 터뜨리자 낮에는 치킨 장사를 하고 또 밤에는 잠복 공무를 하는 그런 이중생활의 역할로 관객들을 많이 사로잡았었는데요. 거기에다가 형사와 치킨집 사장님 사이에 그 정체성 혼란을 느끼다가 내뱉은 대사 있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치킨인가. 이게 아주 국민 유행화가 되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니 극한직업은 치킨이 또 다른 주인공이다 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영화 스크린에서 볼 때만이고 현장에서도 그랬다고 그래요. 이 아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제작진도 참 대단하다 싶은 게 이 치킨의 맛을 구현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고. 이 왕갈비 치킨의 맛을 그 얘기를 드리면서 그럼 도대체 몇 마리쯤의 닭이 총 동원됐을까. 이게 또 숫자로 나와 있더라고요. 6개월간 촬영하면서 우리가 그 거기에 메인 메뉴죠. 왕갈비 치킨 이게 249마리 튀겨졌고. 네 후라이드 치킨 106마리 또 생닭도 88마리 그 외에 또 다양한 치킨까지 합해가지고 총 468마리의 물론 살아있는 닭은 아닙니다만 468마리의 닭이 출연하는 이런 경이로운 기록을 낳았고요. 그런데 사실 아까 제가 맛 구현하려고 했었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잘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그 이게 유명한 경기도 어디에 가면 유명한 그 왕갈비 치킨 골목이 있잖아요. 그 업체들한테 어 요거 레시피 좀 공유해 주세요. 사정을 드렸지만 그 이 레시피 맛은 이 레시피는 정말 공개할 수 없다 해서 거절을 당했다고 그래요. 이 영화가 이렇게 1600만까지 갈 줄 알았으면 이게 거절하게 잘한 일인가 싶긴 한데. 그랬는데 그래서 제작진이 어떻게 할까. 그럼 왕갈비니까 우리 이렇게 유리병에 든 그 갈비 양념 했잖아요. 그걸 사다가 어떻게 치킨을 부어봤지만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 이 촬영장에 보면은 이 배우들 제작진들 밥 먹이려고 밥차 푸드 업체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 트럭이 그분들한테 좀 도움을 청했더니 그분들이 보통은 이 배우들 스태프 먹을 밥만 하잖아요. 밥하고 반찬 국 이런 거 하는데 옆에서 계속 닭 튀겨주시고 닭을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닭을 현장에서 튀기면 고소한 기름 냄새랑 치킨 튀기는 냄새 제작진이 굉장히 힘들었겠는데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 영화 촬영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왜 생방을 하다가 요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프로 프로가 되면 못 참잖아요.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저는 꼭 한 입을 먹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극한직업의 전체 촬영 분량이 70회차 그러니까 70회차의 촬영팀이 꾸려졌어요. 그런데 이 전체 촬영분 중에 무려 25회차의 치킨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25일은 이 제작진이 치킨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처음에는 현장 스태프들이 치킨을 이제 촬영하고 남은 치킨들을 싸가기도 하고 현장에서 나눠 먹기도 하고 굉장히 행복해했는데 나중에는 치킨 냄새만 맡아도 질릴 지경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치킨의 유혹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조류 류승용 선생이었는데요. 처음 이 치킨과 질긴 인연이 시작된 작품이죠. 염력에서 찌운 12kg을 뺀 류승용 씨가요.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튀긴 치킨을 끝까지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이게 갓 튀긴 갓이건데 파삭하고 그걸 참았어요. 그걸 참았어요. 그러니까요. 이 수원 왕갈비 치킨 우리 조류 류승용 선생인데도 왕갈비 치킨 먹지 못하니요. 방금 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염력에서 쪼던 12kg을 빼고 지금 그래 살 관리를 해야 되는 때라서 못 먹었는데 만약에요 정말 끝까지 단 한 조각도 먹지 않았다. 어머 그러면 저 류승용 씨랑 친구 안 할래요. 저희 동갑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인간적으로 양념이 좀 더 살이 찌겠지? 양념 안 된 부위 이걸 먹거나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안 되겠다 싶을 때 너희들은 닭을 먹어라. 나는 달걀을 먹겠다. 이러고 현장에서 달걀을 먹었다네요. 그런데 영화 극한 직업이 이게 1600만이 넘었죠. 이 정도면 작품 인게 힘입어서 치킨 셰프가 무조건 유승용 씨한테 들어가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1600만이면 진짜 4명 중에 1명은 이 작품을 봤다. 3, 4명 중에 1명은 이 작품을 봤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작품이 정말 엄청난 극한의 흥행을 거두면서 이 치킨 셰프가 물밀듯이 들어왔는데 모든 출연 배우들이 고사했다고 합니다. 이건 류승용 씨 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들의 뜻이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영화 극한 직업이 소상공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특정 브랜드의 치킨 광고를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류승용 씨가 먼저 동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면서 미안한데 나는 광고를 못 찍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른 동료들도 류승용 씨의 뜻에 동참을 하면서 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제가 봤을 때 국내에 있는 치킨 브랜드 모든 광고가 다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부 고사를 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혼자 고사하시지 다른 배우들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회인데 기회인데 그런 생각 자체가 대단하네요. 류승용 씨가 정말 엄청난 부자도 아닌데 아주 생각이 바로 선사랍니다. 그러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나볼 작품은 닭강정이에요. 닭강정입니다. 조류 류승용 선생의 네 번째 치킨작 이런 말도 나오는 네 번째 치킨작 이게 사실은 제가 왜 네 번째 치킨작이라고 하냐면 네 번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킨 4부작이라고 안 하고 네 번째 치킨작이라고 했는데 이 닭강정은 10부작짜리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세요. 너무 신선해요. 딸이 의문의 기계에 들어간 뒤에 닭강정으로 변했어요. 내 딸을 찾아라. 닭강정이 된 내 딸을 찾아라. 열심히 굴복뭉초하는 그 류승용의 모습을 아버지 류승용의 모습을 그리는 정말 내용만 들어도 너무 신선하죠. 이 신선한 드라마라서 저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치킨에 이어서 이번에는 닭강정입니다. 그래서 예고편 보고 정말 깔깔 웃었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신선한데 그럼 이게 좀 궁금해지네. 류승룡 씨에게 치킨이란? 이런 질문 받은 적이 있을까요? 그렇죠. 류승룡 씨가 최근에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나에게 치킨이란? 이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류승룡 씨가 아주 솔직한 대답을 내놨는데요. 생계를 책임져주는 머니푸드? 반사람푸드라고 아주 또 재치있는 대답을 내놨습니다.